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집에 혼자서 갔는데 엄마는 제가 나오지 말라고 하시고 지금 여기 그냥 찍고 있을게요 여기 간식이 들어있어요 간식 먹어야지 아 맞다 나 치킨을 잘 먹었다 아 근데 이거 하자 모르게 하면 되지 지금 어디 갔다 오는거야? 왜냐면 학원 갔다가 지금 이날 강의 중이에요 쪼 좀만히 열사 안갔고 왔어 좀만히 열사가 뭐냐면 저희는 이런데를 지나가야 해요 키가 저한테 아니고 엄마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지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돌아서 가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인데 내 목살이 없어서 넣었나가지고 에휴 애쓰고 알았으면 엄마한테 달라고 했어 이게 뭐야 도대체 이럴 아 이렇게 이시립어 способ 이렇게 이제 매일 남편 남편 물 이럴 남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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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힐리프진거였는데 힐리프진거 어쨌든 힘들어도 가겠습니다 힘들어도 가요 집까지 혼자 헬리크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